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1년이 된 오늘 지금 역시 공화단계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공화단계 주지사들도 또다시 코로나 사태를 정치화하고 있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이들 지역 소식을 주요 소식으로 전하고 있어서 하나씩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텍사스주입니다. 지난 1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공화단계 에버 주지사가 이번엔 주정부의 방침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시 당국을 향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 사람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고 또 주내 업서들의 수용인원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래비스 카운트에 속한 도시인 오스틴 시 당국은 자택 밖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된다는 지역 방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캠팩스탄 텍사스 법무장관은 오스틴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스티브 에들러 오스틴 시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고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위해 학교를 재개방하며 더 많은 업체들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이 생겨난 것도 아니며 현재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는 시점에 공화단계 인사들의 마스크 사용을 정치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